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희귀동전 1998년 1971년도 100원 동전이 가치 1998년 100원 미사용 10만원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발견하면 대박 인생 역전하는 동전 11억 미국 조폐국이 실수로 만든 링컨펜이란 컨텐츠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학생이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받은 거스름돈에 대한 이야기가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947년 당시 16세 돈 루테스는 메사추세츠주 피츠버그 벌드 고등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루테스는 평소에 동전에 관심이 많았기에 동전을 받자마자 링컨펜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동전의정체는 바로 1909년에 채택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1센트 자리 동전 링컨펜이었습니다. 때는 1943년 세계 2차 대전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중 구리의 수요가 늘어나자 구리로 만들어진 링컨펜이를 녹여 사용했습니다. 미국은 구리로 만들어진 링컨펜이를 수집하여 몽땅 탄피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구리가 모두 사용되면서 미국 조폐청은 아연으로 도금된 강철펜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 중 실수로 주화 제조용 금속판이라 인해 끼어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20개가량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링컨펜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테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링컨펜이가 경매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링컨페이는 세계에서 12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집가들 사이에서 가치가 쌓아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동전 하나에 최소 18억에서 22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억소리나는 동전입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주조 과정에 실수가 없었으며 링컨페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루테스는 동전을 팔지 않고 보관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던 중 1960년대에 들어 링컨페이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제서야 미국 정부는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링컨페이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루테스의 유언에 따라 동전을 경매에 내놓았으며 수익금은 도서관에 기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루테스의 동전은 경매에서 최소 11억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이와 같은 모양의 동전을 발견하신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박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